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희양 신제품 예고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0월 중순 발매 예정의 유희양 신제품 예고입니다. 2017년 10월 중순에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자이언트 에디션이 마찬가지로 2017년 10월 중순에 듀얼리스트 카드 프로텍터 4종이 발매 예정입니다. 먼저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자이언트 에디션 인베이전 호우 베놈 자이언트 에디션에 이어서 오랜만에 나오는 자이언트 에디션 상품으로 메인 카드는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메인 카드인 파이어 월드래곤 슈퍼레어 사양 카드와 자이언트 카드 첫 링크 몬스터 자이언트 카드네요. 그 외에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5팩과 맥시먼 크라이시스 5팩이 동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10월 중순 발매 예정의 듀얼리스트 카드 프로텍터 4종 유희양 브레인지의 허니컨 무늬 듀얼리스트 카드 프로텍터 블루 블랙 2종과 극장판 버전 블랙메이션 푸르누네 백룡 일러스트가 그려진 프로텍터 2종을 포함 총 4종이 발매됩니다. 극장판 블랙메이션 푸르누네 백룡 일러스트 프로텍터의 경우 일본에서는 코나미 프렌들리샵 한정으로 발매된 프로텍터였지만 국내의 경우 이것과 상관없이 정식 발매되어서 기쁘네요. 전부 55장들이 5차원의 발매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자이언트 에디션에도 눈이 가지만 5차원 발매에는 대원 정식 발매 듀얼리스트 카드 프로텍터에도 개인적으로 눈길이 가네요. 카드 프로텍터뿐만 아니라 데케이스 등의 다른 지원 상품도 정식 발매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